특보, 젊음을 되찾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8가지 젊음을 되찾고 유지하는 비결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적절한 수면과 영양 섭취도 중요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햇볕을 적당히 받고 피부를 보호하며 유해한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음을 되찾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세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과다한 포화지방과 당분을 피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체내의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풍부한 수면을 위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셋째,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조합하여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등의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햇빛과 비타민 D 적절한 양의 자외선을 받고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즐기며 야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금연과 음주 제한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정신활동 새로운 도전과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활동, 독서, 퍼즐풀기 등 다양한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세요. 여덟째, 피부관리 피부는 노화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화장품과 피부관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노화를 어느 정도로 방지하고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 상태와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과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